동네놈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. 이쪽 제품들도 보시면 다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나하나 한 거거든요. 수제로 다 해가지고 약간 이제 수제버거 감성이 느껴지는 굉장히 달인 그런 디자인들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찾으러 오셨어요? 선물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. 아 선물? 아 여자친구분한테 선물하시려고? 제 자신이요. 자기 자신? 네. 자기 자신한테 이제 이런 주얼리를 좀 좋은 거 없나? 좋은 거는 많아요. 근데 뭐 여자친구분한테 선물을 안 하시고 본인한테 선물을 이렇게 많은 거 알려고 하죠? 아 너무 깊게 들어갔네.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여기가 좋은 게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네. 남성분들이 이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. 이거는 얼마예요? 이게 이제 한 500선 정도. 500? 어... 저기 좀 더 반짝거리는 거는 더 가격이 나가요? 그럼요. 저건 얼마죠?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이 쇼미너원이나 뭐 이런 거 나갈 때 아니 힙합 안 하는데 왜... 힙합 안 좋아하세요? 힙합 안 좋아해요. 그럼 어떤 거고요? 뭐 이렇게 알려고 그래요 진짜로. 아 또 깊게 들어갔나요? 너무 깊게 들어오죠. 아 죄송합니다. 가까이 오지 마세요. 이게 그래서 얼마라고요? 이거는 한 700선 정도입니다. 이게 다 이제 디자인 자체가 아까 저기 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다 이게 수제로 약간 수제보 감성으로 하나하나씩 수제보? 예. 한 땀 한 땀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느낌. 빵 올리고 야채 올리고 토마토 올리고 치즈 그런 감성을 쌓아 올리듯이 디자인을 하나하나 쌓아서 이렇게 만든... 아 이거 진짜죠? 저희는 뭐 짜치지 않아가지고 다 진짭니다. 이게 다 이제 그 디자인원들이 한 땀 한 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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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얼마예요 그럼? 이게... 250선이에요 이거는. 여기는 약간 젓가락이거든요. 저쪽 구다리로 갈수록 비싸요. 거기서 다시 봐야겠다.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. 여기는 손님이랑 좀 만능대가 아니고 아 이거 잘 못 고르겠네. 제가 좀 우유부단해가지고 친구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? 친구분한테? 네네. 아 이거 뭐? 아 여보세요? 반지를 좀 보러 왔는데 잘 못 고르겠네. 어. 어 거기 우리 그때 계속 왔던데. 어 알겠어? 저희 매장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? 자주 왔었어요? 오오오오. 어 처음에 했는데? 매장 쓱 보면서 그냥 어떻게 생겼나. 아 그러시구나? 어 왔어. 이렇게 오래 걸려. 아 저... 친구분. 네. 아 이쪽으로 오세요. 아니 저기 뭐... 아니 잠깐만요. 뭐 어떤...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기서? 제일 비싼 거요? 제일 비싼 거 뭐 어느 정도까지... 아니 일단 뭐 현금으로 대팔 때도 제일 비싼 거. 아... 그 제품 얼굴을 근데 왜.. 아 이거 제가 점을 빼가지고 아 점을 빼가지고 엄청 빼셨네 네 많이 뺐어요 많이 빼셨구나 이게 저희 매장 완전 프리미어인데 그게 지금 2500에서 시작해요 이거 다음으로 비싼 건 뭐예요? 이거 다음이.. 이게 이제.. 가깝게 붙어있네? 조금 떨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저 정도면 가깝게 붙어있네 제가 물어보니까 이쪽이 쫙 비싸다고 하더라고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309다리 400 그리고 1000구다리 저기가 2500구다리 저기는 완전 프리미어 저기가 노다지구나 저쪽이 이제 아무래도 비싸죠? 아 저기가 노다지야 저기가 노다지고 그러니까 동선이 조금 있네 이거는 이제 손님한테 아마 잘 어울릴까요? 아니 됐고 이거 다음 비싼 거 다음 비싼 거 다음 비싼 거 이거 다음 또 비싼 게 있을까요? 이것도 굉장히 비싼.. 다행이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쪽이 그냥 2억 구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총에서 2억 구다리예요 2억 4억 6억 8억 저희 전체 매장이 이거를 다 하면 한 20억 정도 되죠 아.. 자 잠깐만 잠깐만요 어디가 그러면 여기다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셋 어? 아! 저쪽에 CCTV가 있었네? 저희 매장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CCTV가 1, 2, 3에 총 7개가 이렇게 7개? 아니 저거는 못 봤네 야 저거는 체크 못했네 저번에 왔을 때 못 봤는 건데 저번에 못 보셨어요? 네 진짜 자주 오셨네 자주 왔어요? 당분에 또 저희가 이번에 좀 보안 또 철저하게 하려고 이쪽이랑 이쪽에 더 하나 서 있었어요 저게 하나 생겼구나 각각 더 사이드에 설치를 더 했고 24시간 풀가동이에요 24시간 풀가동이예요 24시간 풀가동이예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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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그냥 해놓는 거야? 그냥 해놓는 거야? 어 이게 2,500이래 저기가 네 그게 2,500 그게 2,500 오케이 오케이 이건 얼마예요? 이게 아까 저희 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700 700? 어 700 아 됐네 죄송한데 이런 여는 거는 제가 열어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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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방지게 또 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네 네네 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어 잠시만요 손님 이거를 이렇게 또 챙기시면 안 돼요 이거 수불 아닌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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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렇게 자꾸 챙기시고 이러면 아니 챙기는 게 아니라 신뢰가 안 되냐면 잠시만 건물만 좀 할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각대가 있어가지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혹시나 또 간혹 가다가 자기 가방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? 아니 아니 이 친구가 그 도배하는 친구인데 도배 때문에 공부를 갖고 다니는데 도배를 망치로 해요? 도배.. 오 요즘 망치로 하는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오 아니 제가 이렇게 자꾸 건문을 하면 안 돼 아 벤치 요즘 요즘 그 모서리를 뜯을 때 네 이걸로 이제 벽지 센티로 모서리 벽지 모서리 끝에 모서리를 이걸 끌겨내야 돼요 그렇지 이건 또 왜 아 이거 지문 안 남겨 도배할 때 도배잖아 어 도배할 때 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전기 안 오르려고 이렇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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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 아까 보니까 새콤 있던데 저게 출동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되죠? 5분 30초 5분 30초 잠깐만요 5분 30초 잠깐만요 디자인은 괜찮으세요? 아 디자인 많아서요 아 선생님 돌려보세요 네 여기 손님이 1분 2분 3분 4분 4분 오케이 오케이 동선 봤을 때 여기도 저기 가능해요 4분이면 딱 끝나네 4분이면 괜찮아 혹시 평소에 겁이 좀 많아요? 저 너무 많죠 아 그럴 거 같아 저는 겁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언제 출근하시죠? 스케줄 좀 맞춰줄 수 있을까요? 사장님이죠? 사장님은 따로 있고 저도 그냥 그냥 뭐 그냥 관리? 아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생명을 다하진 않겠네요 그죠? 그죠? 제 생명 중요한데 그럼 본인이 언제 출근하세요? 1시쯤? 1시 오케이 그러면 내일 1시 나오세요 내일 안 나올 건데 내일 안 나와요? 모레 나오세요 그러면? 저도 그냥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라서 사실 여기 내 돈 벌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청담동에서 또 금방 한 데 갔다가 또 와야 돼요 네 시간을 보니까 타임 테이블이 네 제가 청담동에서 12시 반에 한 군데 갔다가 끝나고 1시간 뛰 그러면 여기 2시가 돼요 여기 나와주시면 안 돼요?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내일 2시 2시에 그래요 그럼 2시에 2시에 나오시고 사장님 여기 두꺼비집 와 있어요 그래 두꺼비집이 저쪽 입구 앞에 있어요 아 저거요? 아 저거구나 전체 전원 내리려면 어디 눌러야 되나? 전원은 그냥 맨 왼쪽 거 그냥 올리시면 왼쪽 거구나 네네네 그냥 전체적인 꺼지고 그리고 저희 CCTV는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구나? 네 살아있어요 스프레이 라카 라카 왜 라카를? 아 도배할 때 쓰려고 도배할 때 도배할 때 모서리가 뜯어지면 거기다 라카로 채우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을 좀 더 보세요 아 뭐 일단 저기랑 여기면 다요 그냥 이어보죠 더 보시고 가시지 마지막으로 준비 시작 시작 라카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리고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오케이 어 좋다 3월 3초 오케이 됐어 내일 올게요 내일 그럼 저도 2시에 출근할게요 내일 2시에? 오케이 됐어요 가자 어, 거의 딱 붙네. 그럼 일단 요거는 구매 안 하시는 거죠, 오늘은? 네, 내일 어떻게 하지 마. 알겠습니다, 네. 어떻게 좀 괜찮은지. 네, 저희. 요거, 요거 일단 그럼 잠시만요.